이렇게 깔 동글동글하게 까야 조개는 잘 까지는게 잘 까는거에요 엄청 동글동글하다 이렇게 요기 짧은 쪽 아무 쪽이나 넣으면 안 까져 이렇게 양쪽으로 띄는거에요 이렇게 칼 깊이 넣어가지고 돌려갖고 요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조개칼이 아니고 일반칼이야? 일반이고 과도칼 그러네 조개칼으로 깐다고 더 잘 까지지 않아 이게 꽤 길지 요쪽이 짧고 그럼 짧은 쪽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요 엄지손으로 살짝 눌러갖고 살짝 벌리는 듯 해가지고 요렇게 초보자들한테 까는 식이야 이렇게 해서 돌려서 요렇게 까면 이렇게 조개가 땡글땡글 동글동글하게 까야 기술자는 다르구만 기술자 아니에요 기술자지 뭐 외갓집이 옛날에 아홉살, 예곱살 먹었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가서 바닷간데 이런거 까는거 보고서 배운게 아홉살 저번에 우리 선양갔던거 볼게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면 항상 이 조개 바지락을 보면 초보자들도 그냥 차트위 좀 해 너무 빨라 그냥 놀러가서도 이렇게 바닷가 가면 조금 잡아오잖아 그러면 소금물 타갖고 바닷물처럼 간간하게 해서 단간하면 해금하지 해금했다가 이렇게 까서 전도 부쳐 놓고 국수도 해 놓고 조그맣게 많을 때는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이것도 어제 엄마가 가서 캐온거 아니야? 어제 잡아온거 탱글탱글하다 탱글 근데 항상 여기 좀 짧은 쪽 짧은 쪽 짧은 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한번 넣고 이렇게 살짝 이 엄지로 누르면 이렇게 살짝 벌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까야지 찢어지면 속이 다 터지면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국물이 맛이 없을려나? 맛도 없고 이렇게 항상 이건 살아서 나왔네 오 그러네 살아있네 이거 다 사른거 이거 하긴 아침에 새벽 새벽부터 닦았잖아 해금 해고서 닦아야 되네 밤새 해금한거지 밤새 해금했지 어제 근데 얼마나 해금을 해야돼? 이게 또 살았네 아이 두어 서너 시간이면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다 말고 일어나 닦을 수 없으니까 항상 이 짧은 쪽 이 긴 쪽 짧은 쪽에다 넣는게 이렇게 이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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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들은 뭐 캠핑카 갖고도 놀러다니면 조금씩 잡아서 먹잖아 그런데 이렇게 깔 줄 알면 지끌지 않은 조개 먹을 수 있는거지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깨끗이 씻을거 아니야? 씻어야지 이거 안 씻으면 난 지끌어서 못 먹겠지 못 먹어 안 씻고는 못 먹지 이거 왜 이런거지 찌꺼기가 나오잖아 아니 근데 그 뭐지 우리 월요일날 9시에 먹는거 뭐지 9시에? 안다행 안다행 안다행에서 보면은 해금하고 까서 안 닦는거 같은데 그거 지그름도 먹는거 닦어야지 안닦으면 못 먹어 그니까 나 못 먹을거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배우면 처음부터 잘 까서 먹고 우리도 나는 잡아오면은 나 먹을건 까서 먹으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잡으면 또 불펌이니까 이거 못잡아 이건 안은 지인네 저기 밭에서 잡은거지 항상 짧은쪽 가닥에서 하러 가서 잡은거지 걸리면 벌금이 5천개에 걸리면 벌금이 그니까 그리고 뭐 무료 개방하는데 있다면서 그런데 니치 가면 그니까 안면도 꼬치 응 방포가면은 잡아 응 장린에 몇번 다녔어 아는 사람들은 갈까? 안가 왜 자택 잡아왔는데 욕심부리고 뭐를 또 잡으러 가 빨리 그만은 꼬추 심은거 구경하러 가야들 맞아 상추 모종으로 가야들 상추 그때 모종했는데 또 해? 조그만거 내가 뭐 보고 아 그거는 파종이었나? 안났던 구멍이 다 가서 모종해 절대 비오는 날 하다가 돌아왔어 음 바쁘다고 그랬나가지고 바쁜이 늙었다고 들앉았으면 시간 안가 이런거 저런거 자꾸 돌아다녀야지 그리야 덜아퍼 소프트에 앉았으면 불쌍 가윽이 너무 불어던네 족더위였어 바지락 감가야돼 그땐 엄마 원래 잘했잖아 사다로 먹는거는 까먹었지 사다로 이렇게 까서 먹으면 가격이 싸 근데 누가 까서 먹을까? 까는 깔 줄 아래 사지 근데 뭐 사실 조개칼로도 아니고 거두칼로 하는데 조개칼로 깐다고 더 잘 까지지 않아 조개칼도 있어 저기 가지라 까는거 난 조개칼로 깔 줄 알았더니 그 뭐지 칼날 조그만거 그게 조개칼 아니야? 그 이것도 그냥 아무 가루나 해도 그냥 방식만 알면은 식만 알면은 처음부터 잘 깔 수는 없고 얼마나 많이 잡아왔으면 벌써 조개를 이만큼을 깔어 먼저 깐 거 좀 넣어놨어 이렇게 까서 냉동실에다 깨끗히 씻어서 받쳐놨다가 한국적시 냉동실에다가 비닐팩에 넣어서 긴장찌개 한 떡볶이 끓일 때 이거 하나 넣으면 맛이 확실히 달라지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육국도 끓여먹고 우리는 뭐 매년 그렇게 먹으라 그니까 작년에는 한번 쌀 먹었고 넣지 않았어? 작년에는 쌓기도 했지 많이 잡아왔어 다 못 가니까 올해는 잠깐 갈 사람도 없고 기동력이 없으니 내 멋대로 붙들고 댕기니께 나랑 한번 가지 뭐 나 쉬는 날은 올 때부터 물때가 맞아야 돼 그니까 물때 때문에 그러지 바지락은 요새가 최고로 0그릇 그래? 이때 지나면 가지락 드세요 어떻게 하아 그러고 다음 주 한번 또 와야될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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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